고기. 안녕하세요. 엥비입니다. 오늘은 신전의 로저 떡볶이, 자메이카 통다리, 감자치즈 볼 이렇게 준비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! 너무 맛있게 먹기엔 재미있어요 아이스크림 중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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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고추냉이 매운 고추냉이 안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 고추냉이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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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후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탱탱탱탱한 양념장 바삭바삭 초콜릿 팽이버섯 ㅋㅋ 으윽 닭다리 오징어 매콤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뼈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